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지금 다치고 쿠폰으로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안 보여줬는데 니가 맥인데 I'm sorry. 그럼 sorry의 뜻이 뭘까요? 미안해 미안해 미안한 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니까 얘랑 합쳐서 미안해 어떠니 어떻타가 되는거죠 I'm sorry. 난 미안하다 그니까 sorry 미안한 이라는 어떤 시에요 근데 B동사랑 합쳐지면 미안하다 가 되는거죠 오케이 B동사 제일 싫어요? 나중에 고마워할걸 그냥 어 괜찮아 It's okay It's okay It's okay It's okay 오케이는 원래 요렇게 써야되는데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어? 별일 아니야? 괜찮아? 이렇게 얘기하고 나 너 괜찮니? Are you okay? Are you okay? Are you okay? Are you? 하면 B동사가 사용되는데 묻는 말이니까 너는 괜찮다는 You are okay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넌 괜찮다 You are okay Are you okay? Are you okay? B동사 선생님이 문장 쓰기할때 물음표안 한하면 묻는 말인데 물음표안 하며 터녁깝니다 오케이 그래도 계속해서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예스, 아이엠 뭐 이런 것들 다 같은 말 좋아요 그 다음에 너 괜찮니? Are you okay?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Are you okay? 이거 어떻게 줬지 않아요? 아, 선생님 줬어요? 네, 선생님 머리가 나빠가지고 No, I'm not 네 No, I'm not No, I'm not No, I'm not Okay, 난 괜찮지 않아 I'm not I'm not 오늘 시험 잘 친 것 같아? 지우야 잘 친 것 같아? Okay 시험 친 거 나 시험 친 거 나 시험 친 거 여기 있다 아이고, 다쳤어 그래서 너는 뭐다 You You Okay 네, 네 너 배고프니? Are you hungry? 네? 네? 네 그 다음에 뭐 뭣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어? Are Are 아닌 것 같은데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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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이것은 나의 연필이 아니다 This is not my pencil This is not my pencil Okay, 그 다음에 괜찮아 Okay Okay Okay, 난 괜찮아 I'm okay Okay 응, 그래 Yes 그래, 우린 할 수 있어 Yes, we can Yes, we can Yes 나 아이쿠, 이런 Sorry 아니지 이거 이거 키였는지 보니까 틀렸더군요 Oop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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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, 이런 미안해 Oops, I'm good Oops, I'm sorry Okay Okay 이다, 이다 You They We 랑 같이 쓰는 B동사 You are They are We are 네? 네 네 넌 아름다워 You are wonderful Wonderful 아닌 것 같은데 Beautiful 넌 아름답다 You are too You are beautiful 이제 또 오세요? 특별할 거 없습니다 네 You are beautiful 축제만 하면 되죠 뭐 시험을 잘 쳐서 지난 시간에 Sorry Sorry Okay 미안해 난 할 수가 없어 I'm sorry I can't Sorry Okay 서위도 6학년 때 시험 잘 치면 저렇게 일찍 가요 Okay 아니 No No Okay 음 아니야 나 그거 안 좋아해 No I don't like it No I don't like it No Okay 잘했어요 Okay 오늘 배우는 거 꼭 복습하시고요 안녕 가생 안녕